아 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초기화하고 카르타를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템 낀걸로 좀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템 끼고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스탯은 1.1.93 여기까지 올라가네요 오우 잘못 눌렀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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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템템팅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냥 그렇게 차이 안나는 것 같은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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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 안받아지죠 오우 다음 모자를 안 받기 위해서 여기서 소룡근경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쓰면 이제 모자를 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중급 아이템 사주시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어..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깔았어요? 어디 깐 것 같은데? 어 죽었다 더 날라갔네 아이C 잘못 눌렀어 점프 눌렀어야 했는데 아 이게 자꾸 신경 쓰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피하려고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저런 거를 제대로 못한다 그럴까 여기 어 너네 이게 좋아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때리기 너무 좋아 보자 바로 카벨 가겠어요 바로 카벨 가겠어요 좁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저 처리 확실히 빠르긴 빠른 것 같다 그새 마무리 멋있게 뭐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무적기로 마무리 어이 설마 오케이 조각이 몇 개나 나오나 차이 많이 난다나 65개 더 많이 먹었는데 아이 끼리 빼니까 15개 먹었는데 야씨 감사합니다 카루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답은 뭐다 유니온 V1전이었다